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달큰한 양파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겁니다 양파 절임 소스를 가지고 우동소스 볶음면까지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절임 소스가 면 요리나 스테이크 요리에 적합하답니다 간편한 소스를 만들어서 우동면에 활용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응용이 가능하니 편하게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양파를 잘게 썰어서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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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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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